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다양한 딸기맛 디저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빨의 딸기맛입니다. 딸기맛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딸기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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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딸기맛이 살짝 들어있어요 이거는 파이비스킷 딸기맛이에요 파이비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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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밀카밭 처음 먹어보는데 제일 신기한 식감이네요 이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건 에어밀크 딸기 초콜릿입니다 여기 안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요 이제 딸기 마카롱 완전 맛있어 이거는 타르트 비스킷입니다 타르트는 진짜 바삭하고 잼이 엄청 이에 달라붙어요 이건 아마도 초코 마카롱일 것 같아요 마카롱이 진짜 맛있어요 마카롱이 진짜 맛있어요 파이프 하루를 해봤어요 파이프 하루를 준비했어요 파이프 하루를 준비했어요 다이파이는 쥐emon 오늘 살짝 찍어먹어볼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어서 마늘 가끔 마늘 그릇에 담아요 아삭아삭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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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이 타르트가 진짜 바삭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타르트가 진짜 바삭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아주 맛있네요 포도료 너무 맛있어 다진 타르트 우유 마모니 우유 잘 먹었습니다